두 사람은 그날 목격한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곳을 직접 찾아가본 제작진 대체 평범해 보이는 이 노래방에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무서워요 아무도 안 계세요? 무슨 소리가 질렀어 연장 소리 같은데요? 두드리는 소리? 네, 공사하는 거 같은 소리 발견한 것은 한 남자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건 손도끼 뭐예요? 노래방에서 도끼질하는 심상찬한 모습에 젖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노래 부르실게요 노래요? 노래방에서 노래 맞아요? 네, 맞아요 노래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작품을 좀 하고 있어요 영업 중인 노래방이 맞긴 한 모양인데 어떤 노래방에서는 제방을 하긴 하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붓기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룡 앞발입니다 아니 여기 공룡 앞발이라고요?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공룡 앞발 사석이에요? 어디까지 믿음 사석이에요? 그리곤 자리를 이동하는 아저씨 여기 닭발처럼 생기기도 했거든요 맞아 닭발 같기도 해요 가게 안에 아예 작업대까지 따로 마련해 둔 데다 큰 닭발 목공소를 방불케하는 공구들까지 갖춰둔 상태 오 좋은 맛인가 봐요 손님들 노래하러 왔다가 헷갈릴 수밖에 시간이 나는 대로 제 작품도 활동도 하고 또 이거 손님 들어오면 손님도 받고 또 그래야 되니까 낮에는 조각하고 밤에는 영업할 수 있고 노래 소리 들려야 할 곳에서 들리는 건 토끼 소리 톱질 소리니 볼수록 희한한 광경 틈날 때마다 작업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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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공룡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역동적인 모습의 공룡 공룡 생산 속에 공화뱅을 티라노사우루스가 공격을 해가지고 잡고 티라노사우루스 죽은 나무 뿌리를 수집래 만들었다는데 같은 공룡이라도 제각각 그 모습이 다른 데다 유리한 동작들이 특징 독특한 공룡을 만드는 아저씨만의 상상력 어디서 오나 했더니 아이들 보는 그림책을 보며 연구한다는가 공룡에 빠져서 손님들이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좀 신기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하고 또 어린애들은 좋아하죠 또 무서워하고 무서워요? 어린애들 공룡이 좋아해요 무서운다는 것은 실감있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실감 나요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아저씨를 따라가 봤는데 현관에서 아닐 것 같아요 집에 공룡로 아저씨가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건 고작 3년째 그런데 그동안 만든 작품의 수가 무려 500개에 달한다고 게다가 가만히 둘러보니 아저씨가 만든 건 공룡뿐만이 아니었다 상상 속 동물 용 약간 상상의 동물이죠 곤충류는 물론 흔히 볼 수 있는 육지 동물까지 각양각색의 생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누가 보면 집안에 동물은 찾은 줄 알겠네 묘사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작품 하나하나 완성도 또한 남다르니 죽은 나무뿌리도 아저씨의 손을 거치면 요렇게 악어가 되기도 낙지가 되기도 하늘을 나는 새가 되기도 그런데 요거 아니 새끼 품은 모습이 갱거루 그리고 금방이라도 덤빌 것 같은 목도리 도마뱀까지 목도리 도마뱀 그 중 가장 콩을 들인 작품은 점설베이 광태 와 이거 되게 화려하네요 물고기 치고 오늘 화려합니다 오 성장하네요 화려해요 화려해 너 정말 나무뿌리 어떤 게 맞냐 아저씨의 손만 거쳤다면 이렇게 보고도 눈을 의심할 정도의 작품으로 알바코마이 알바코마이 아멘 아멘 아멘